이건 헬프린 선수로 바뀌면서 경기가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스코를 말씀드리면 답답게 리그 이겼기 때문에 1점, 무릎은 1승 1패, 그리고 로아이는 마이너스 1점. 세인트는 지금 웃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세인트 어디갔죠?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스피드합니다. 정말 스피드하고 방금 전 같은 경기는 한숨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바로 게임이 끝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그런 경기였어요. 오늘 드라군이 뭐 풍년인가요? 드라군 요시, 정말 보기 힘든 캐릭이 펼쳐지게 됩니다. 브라질맵에서 걸리게 되기 때문에. 브라질맵 같은 경우는 콘솔 전형 맵이고, 콘솔 맵 중에서도 가장 변수가 많은 맵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변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녹색, 녹색 복장을 입은 드라군이, 헬프미, 그리고 갈색이 로아이 경기했으면 됩니다. 돈 캐릭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녹색은 헬프미, 요시, 헬프미, 그리고 갈색, 드라군이 로아이입니다. 아, 다 알아요. 자, 이거 또 견적 나오는데, 아, 그래도 콤보 시술을 약간 했기 때문에, 라스가 나오면서, 레이지 모드거든요. 자, 아크 콤비네이션에서 샤프너 들어갔는데, 돌기 다음에 잡기, 아, 이런 건 뭐 그냥 기본으로 푼다. 자, 이정도로 풀고, 콤보가 약간, 아, 미숙했습니다만, 경기에 결정적이지는 않았고요. 자, 이번엔 1타만, 백덤블링. 자, 움직임 보세요. 선수들이 경기가 상당히 스피드합니다. 자, 뒤에서 쌍장 맞으면서 콤보 볼까요? 아, 잘 때렸네요. 밖그리고 노려서! 아, 약간의 커맨드가, 이것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스탈트! 샤프너에서, 샤프너! 3번! 아, 3번 넣었어요! 완전 당했죠? 아, 설마 했던 니가, 뭐 이런 느낌. 자, 이번에 콤보. 벽 날라가죠? 추가 데미지 주고. 자, 이 맵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하야부사로 띄우고, 치솔 돌고, 벽까지 끌고 가서, 끌고 가서, 돌리고, 자, 겹치면서, 아, 바운드하기 어려운데요? 아, 바운드 잘합니다. 자, 요시의 페이스로 끌고 가고 있고요. 아, 로아이는 이거 지면 지금 1순위 될 수 있습니다. 2라운드 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 고수들끼리 싸움에서는, 2라운드 뺏기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역할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만, 즉, 분위기가 지금 보면 선수들이, 상당히 게임을 빨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1게임 플러스 1. 예, 어, 1게임, 어, 루즈하면, 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자, 각, 지금 앵글 잡는 모습. 좋아요. 아, 컴맨드. 잡기? 자, 어, 경기가 정말로, 하, 아까 무릎, 어, JDCR, 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다 스피드하기 때문에, 적, 아, 금방에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자, 여기서, 차스 잡았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러시아노크 때리고, 어차피 집어넣고, 잡기! 아, 이거, 조심! 자, 연살범에서, 투투, 자, 너, 아직 있어, 에너지 있어! 에너지 있어! 어, 스타베이! 아, 10초 남기고, 그레이트 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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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한 방으로 과연, 투투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자, 라스트 패기 있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자, 콤보 볼까요?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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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아, 제대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맞으면 안 되는 대박, 콤보, 맞아주면서, 자, 거의 왔는데, 왔는데, 벽인데, 진짜 몰라, 바꾸고, 여기서, 어, 어, 맞고, 바꾸고 레이지, 레이지, 자, 라스트다, 나는 라스트다, 나는 라스트다, 나는 라스트다, 다 못 봤어, 뛰면서, 뛰어, 아, 나는 라스트인데, 점프가 나가면서,